멍 min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내 부대 도망가 보니 그들이 이길 바라야겠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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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졸나 먼가 파괴이 냄새 안 날 고 Let's go Let's go Let's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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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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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Oh my God Oh my God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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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불을 지지 못한 아시오 로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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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구석 조국구석 국민들을 분노케한 조국을 인간 강행한 국민무시 독재력권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독재력권 즉각 퇴진 자 다음으로 모실 분은 우리공화장에 오셔서 우아한 예술대 교수님에서 한 분의 토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공화장 대변이신 박건희 박건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정의로 정의로 법대는 조국 검지의 계약을 절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걸 보러 왔습니다 정의로 법대는 우리공화장이 요구한다 정의로 법대는 정의로 법대는 공정적인 정권과 정인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조국을 여러분 법무부 정권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체 개혁 운운하지 말고 적폐공소 조국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 여러분 정말 조국이 진짜 적폐인사 아닙니까? 저희는 가짜 태블릿 PC로 선동했던 존석희처럼 20만이 와 놓고 200만이 왔다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에게 저희는 강력히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 공화당은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공당 맞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지동 같은 이런 좌파 연예인들 지금 왜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왜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위선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이 들으라!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내려와! 문재인! 문재인! 내려와! 매 국무! 문재인! 문재인! 내려와! 여적죄! 문재인! 문재인! 내려와! 독재자 문재인 조국 구속 문재인 배진 조국 구속 사생결단 결사항쟁 사생결단 결사항쟁 한준밖에 안 되는 좌파 주사파 쓰레기들 청소하자 대각기로 하라며 우리 조국이를 지지방송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9일날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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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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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